아 써보니깐 좋은거같아요 아냐 PC서버는 우리편이 너무 못해서 방송이 잘 안돼 이상한 애들 많다니까 포토만 깔아도 있고 그것도 아시아도 마찬가지겠지만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똑같습니다 결론은 별차이 없는겁니다 그 날에 따라서 상대가 잘하는 사람을 만날수있고 못하는 사람도 만날수있고 하기 때문에 날에 따라 차이가 있는거죠 크리스마스 때 솔로야? 슬프구만 30대인거 같다구요? 뭐야 저사람 지금 딱 들어봐도 딱 20살 아니야 이거? 어? 아 근데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 없으면 졸라 좀 서럽겠다 야 크리스마스 때 빨무 방송봐야되겠네 깝도이 방송 저 깝도이와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만해도 저 재밌는 크리스마스 될거 같지 않아요? 네? 제가 아마 그 캐럴송도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창밖을 보호라 창밖을 보호라 창밖을 보호라 흰 눈이 내 해린다 어? 불러드릴께요 여러분들 좋죠? 야 예전에 저 TV보니까 어떤 놈이 야간 알반데 24일날 이제 밤부터 야간 알바를 한거야 크리스마스 좀 자고 친구들이랑 놀러가야 했는데 일어나보니까 26일이었대 존나 최악이야 하여튼 야간 알바들은 좀 조심해 잠 관리 잘해 어? 하루속에 잡발 자지말고 얼마나 개피곤해서 뭐일라고 그냥 잡발 잡게 해놓은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에 생일이에요? 어 그래? 의미있는 생일이네 생탄절의 생일이라 뭐 생일을 친구들이 앵간하면 뭐 잘 까무진 않겠네 나는 진짜 커서 아 지금도 컸지만 나중에 저 내 자식을 낳으면 산타크로즈 그거를 꼭 해줄거야 그런게 항상 부러웠었어 산타크로즈 아니아니아니 산타크로스 산타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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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허허허허허 우리 그 어린이는 뭘 받고 싶은가 하면서 내가 할아버지 1일 할아버지가 되가지고 이벤트를 해줄거야 허우 그래요 그걸 받고 싶단 말이지 우리 어린이 하면서 하여튼 저 줄거야 킥뷰 이벤트야? 크리스마스 때야 킥뷰 이벤트는 뭐 안하구요 잘 그 킥뷰 혹시 7일 킥뷰 받으실 분들은 저한테 쪽지 보내주시면 제 7일 킥뷰 보내놓겠습니다 초콜릿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킥뷰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아프리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한테 쪽지 하나 남겨주시면 킥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셔도 됩니다 뭐 타라면 할까 아 근데 종족 조합이 좀 킥만들이 좋네 아 캐론 못 버티겠는데 이야 성끈은 엄청나게 조금만 깔고 있네요 일단 그래도 못 막을 것 같은 느낌 왜냐 마린 메디가 아 막을 것 같은 느낌 마린 뭐 질러서 별로 없네 까리하네 전 노헬 혼자 막을 수 있으니까 너가 할까 하여튼 까리한데 저그가 저래야지 크리스마스 어? 되기 전에 여친이 없는 솔로 솔로들은 뭐 여친구 딱 한 명 만들어가지고 어? 그 괜히 또 까또이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보내지 말고 어? 암울하게 어? 제 방송 뭐 안 봐도 되니까 사실 저는 저 크리스마스 때 방송 뛸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빨무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마스 때 에? 큰일 날 일 있습니까 아무튼 솔로분들은 조금 대시를 해가지고 뭐 빨대한테 참았더라도 에? 대시 해가지고 어? 크리스마스는 조금의 팔짱도 좀 끼고 어? 그래 해야 안 되겠어요 여자친구 있습니다 얘 저만 잡히 살아요 크리스마스 때 저 여자친구도 콘서트 같은 걸 많이 안 가봤다 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가더라도 콘서트 한번 갈라구요 저 패티김 선생님이 난 제일 좋은데 우리 송대관 선생님도 참 좋은데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저 예 로매드 가수활동이 좀 힘든 예 식이네요 궁짝 궁짝 궁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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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박자 속에 아무튼 아 김범수 저 그 하얀 겨울 그걸 들어야 되겠구만 김범수가 참 그렇죠 제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수인데 어 사태력도 한번 가보고싶네 존나 생각만해도 끔찍하지 않아? 깐토이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깐토이와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어? 빨무 막 같이하자 이러면서 제가 어? 헬프오세요 하면서 어? 얼마나 개아무랍니까 존나 끔찍해요 저도 예 체악 아니야 진짜 산타복 입고 하하핳 산타복 미리 준비해놓을까? 어? 이브 방 이브 방송할때 내가 산타복 입고 빨무 할까? 괜찮지 않아? 괜찮은데 그것도 존나 근데 존나 암울할거 같애 운력이가 뭔가 분위기가 방송이 존나 막 초상집 분위기일거 같애 어? 이게 웃는건지 어? 방송 정지당하는거 아니야? 운영자도 막 쏠로 온거 아니야? 아 이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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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적어도 커맨드를 뺏어줘야 할 부분 어? 운마도 좋네요 커맨드를 탁 뺏기 좋은 예 중적 조합이네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저 기분이 좀 다운돼있어가지고 말수가 별로 없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주시구요 어? 말을 많이 못하겠네요 오늘 싸구리님께서 아 안녕하십니까 어? 운영자 여자에요 대쌤에 여러분들 깍두이 방송 저 추천 누르면 여친 생긴다는 그런 저 말도 있더라 어? 물론 제가 방금 지어낸 얘기지만요 어? 마르르모는 너무 안해서 그런지 목이 존나 아프네요 어? 존나 목아파 오 하이라 They buy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는 형님 추천을 저 진심으로 안 눌렀기 때문입니다 추천을 진심으로 눌렀다면 여자친구가 생기고도 남거든요 하지만 그저 이 새끼가 눌러달라니까 눌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추천 누르시면 여자친구가 안 생기죠 진심이 안 당겼기 때문에 미우탈 지랄 무슨 헬프야 이 새끼야 커맨드 뺐을거 저것도 방수를 나허허허허 이 커맨드를 니가 깨는 그런 슬픈 현실 치느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하 안녕히 계십쇼 안녕히 계세요 바이 바이 이농 어라 순간적으로 내가 테란인지 알았네 아니네요 잠깐만 커맨드 좀 뺏고 내가 도와주러 갈터이니 조금만 뒤댕겨줘 다 뺏어버렴 렛츠츠츠잉헨 헤헤헝 패러사이트 패러사이트 어? 그래도 본 넥서스를 살렸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게 으아아아아아악 나의 쿠윈이 죽었네 나의 쿠윈 나의 쿠윈이 죽다니 자 이거 뭐 어차피 꼬라박아야될 병력이니까 토스에 가서 장렬이 내가 낭심을 까고 죽지 내가 자 그럼 퍼자가지고 딱 퍼자가지고 가야됩니다 딱 퍼자가지고 우아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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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퍼자가 가야된나말이죠 찢어줘 찢어줘 니일꾸네 찢어 그렇지 니일꾸네 미친놈아야지 니일꾸네 아무리 급하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좋아요 끌어박고요 필요없거든요 니일꾸네 댄스 사랑의 트위스트 사랑의 트위스트 사랑의 트위스트 스팀 빨기는 퇴근 해처리를 채워줘야돼 그래야 캣낫이 걸리거든 퇴근 퇴처리를 많이 지어줘야됩니다 퇴처리를 많이 지읍시다 방해하지마라 좀 하아 아니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이게 제일 싫더라 건물 지을라고 할 때 이렇게 부비적부비적거리면서 어? 부비부비하는 이런 상황 너무너무 싫어 럭크를 좀 뽑아야되겠는데 럭크가 좀 모질하구만 이걸로 사녔좀 동현에게 칠만금만 흐허헥헤 하하핳 오늘 좀있다 으앙 아이 싸인이 안맞아 가자 나인 럭컬 나인 럭컬 영탄밭 니가 이레디스로 이걸 죽이려면 40번 끌어야돼 이 자식아 펑크 넣으라 인마 넣으라 펑크 안넣니? 잊어야지 그러면 쭈허 들어가면서 물꾼 옆에다가 쭉 박아주면서 어우 지랄 부비벽 부족 극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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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어 아파요 아파요 극혐이예요 자 이거 다음에 울트라로 가야되겠는데 울트라 200 러쉬 울트라 200 채워서 러쉬를 가맹해줘야되네 어 우리핀 망했네 근데 새끼는 뭐 하나도 없어 어어어 너 안띠우냐 이자식아 안띠우네 날려라 날려라 어우 휘드라 마물 어우 마물 좋아요 마물 마물 좋습니다 마물 다 넣을게 필요없는데 아 뭐야 이거 하아 잘못지켜있구만 저거 항상 이 랠리 포인트는 관리를 잘해야됩니다 돈을 일부러 당긴겁니다 왜냐 울트라 리스크를 뽑아야되니까 아 근데 좀 짜증나게 하네 이 코세어가 거야 가스 나에 일꾼이 어디갔나 일꾼이 어디 갔나 65 킬했네 축하한다 하지만 나는 일꾼이 필요없다 왜냐 울트라를 뽑을 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разные 엉트라를 뽑을거니깐 아 좀 잡아줘! 아아! 아아! 으아악! 구십킬이요! 구세요! 아우 구십킬이요! 어우 어우 샛! 나와라 나의 한우! 나의 한우 버거!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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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버거! 나의 한우! 아 화면 가득차져! 아 극혐 극혐! 아 극혐이다! 다크 없니? 지지 요! 울트라는 봐야되지않니? 이쪽으로와봐! 자 울트라 봐 봐! 보고나가! 봐야 니가 멘봉아! 봐! 봤어? 봐임마! 미니맥 봐! 봐! 니가 멘봉이 오니깐! 봐 무조건! 봤네! 깜짝이야! 야!